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 설날! 누가 특별한 옷을 입어야 돼. 맞아 맞아. 한복 사러 가자. 그래 좋아. 빨리 가자. 맞아요.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안녕하세요 가니 오늘은 추천한 옷이 필요해요. 맞아요. 오늘은 특별한 설날이에요. 그래서 선인들을 위해서 예쁜 한복을 준비했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짜잔 우와 너무 예쁘다 역시 우리 고유의 한복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코로나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갈 수는 없지만 영상 편지로 안부 인사를 전하자 그래 그래 좋아 좋아 가자 오늘은 즐거운 옷가리기 이쁜걸 해보았어요 재밌지요 아주 재밌지요 내일도 또 만들고 같이 놀자요 예예예예예예예예 친구들 모두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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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놀아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 사랑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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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